2월 16일, 17일 올림픽홀에서 2번째 버스 단독 콘서트 루나버스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반응이 어땠습니까, 현장반응? 이거 엄청 뜨거웠어요. 핫했죠. 아니 이게 뭐 좀 설명해주세요. 뭐 이렇게 듣자 하니까 리피키지 앨범 수록곡 전곡을 다 하셨다고 설명을 해주실 분, 선상순으로 맞습니다. 네, 하슬입니다. 네, 저희가 2월 16일, 17일 이틀 동안 루나버스라는 단독 콘서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멀티플 멀티플이라는 앨범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 거기에 수록곡이 거기에 있는 수록곡을 전부 모두 저희 500분들에게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집중을 해서 보시더라고요. 뭔가 호응보다는 이런 노래가 이번에 있구나라는 반응이 좀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은데요. 그러면 그 무대를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노래를 다 이렇게 하기만 그래서 멤버분들이 또 각자 솔로곡 있잖아요. 그 무대도 다 하셨다고요. 솔로곡, 솔로곡이요? 처음에 함께하는 진짜 라이브 방송 셀럽티비! 셀럽티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 와아! 아아! 엑이저 음료 에이 음룟 에이 음룟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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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